부산 여행 안녕하세요 푸드트립의 용티입니다. 7-8월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부산 여행 많이 들어오실 텐데 부산하면 역시 바다, 바다하면 해운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산 여행 중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하실 분들을 위해서 인근에 가볼만한 부담없는 가성비 식당 한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부산 해운대의 핵밥입니다. 보통 부산에 먹거리 하면 밀면과 돼지국밥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돈까스나 덮밥, 라면 같은 메뉴들을 잘하는 식당도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해운대 핵밥은 이런 호불호 없는 인기 메뉴들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어서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곳입니다. 위치는 부산 지하철역 2호선 해운대역에서 가까운데 3번 출구로 나와서 해운대 해수욕장 쪽으로 조금만 걸어오시면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우드 컬러 컨셉의 깔끔한 네이브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 곳으로 실내에는 감성 자극하는 화려한 샹들레이까지 달려있어서 꼭 가족 외식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데이트 장소로도 좋을만한 분위기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이곳 핵밥은 덮밥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최근 메뉴 리뉴얼을 하면서 덮밥뿐만 아니라 소바나 가츠, 라면 등 보다 다양한 메뉴를 함께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들이 추가가 되면서 서로 취향 다른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서 식사하기 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이곳 핵밥의 대표 메뉴는 한우태창 덮밥 정식과 큐브스테이크 덮밥 정식입니다. 덮밥 전문점으로 시작한 곳답게 전체적으로 덮밥 메뉴의 퀄리티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한우태창 덮밥은 도톰한 한우태창에 매콤한 특집 비법소스를 뿌려서 냈는데 불향을 제대로 펴서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사실 태창 같은 경우에 전문점 가서 불판 깔고 양껏 먹기에는 여러모로 좀 부담스러운 메뉴이기도 한데 이렇게 덮밥으로 먹으면 태창구이를 간단히 혼밥으로도 먹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큐브스테이크는 두툼하고 육수 터지는 스테이크를 이렇게 그릇 가득 올려서 내주는데 양인한 맛 모두 기대 이상입니다. 특히 둘 다 정식 메뉴로 주문하며 치킨 가라기를 올린 샐러드와 미니우동 후식으로 꿀을 뿌린 튀김떡까지 함께 내주는데 요즘같이 비싼 외식 물가에 만원 초반인 가격에 이 구성이란 걸 생각하면 가성비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경양식 돈까스는 만원 모짜렐라 치즈가치는 미니우동과 치킨 가라기 샐러드 포함 14,500원입니다. 그것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가득한게 상당히 부드러운데 쭉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가 정말 맛이 있습니다. 돈까스 소스가 살짝 독특한데 같이 갔던 일행이 주문했던 메뉴 중에서 가장 만족했을 만큼 맛이 있는 돈까스였습니다. 이건 매운 카라이 라면 정식입니다. 라면 정식은 이렇게 돈까스까지 함께 먹을 수 있는데 라면의 돈까스 극강의 조합입니다. 일본 여행 다니다보면 유독 라면은 현지보다 한국에서 먹는 일본 라면이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당한 간에 칼칼함까지 어지간한 라면 맛집 못지않은 퀄리티입니다. 관광지인 해운대에서 모처럼 가족들과 고기라도 좀 먹으려고 하면 4인 기준 보통 10만원을 굴쩍 넘기는데 이곳 핵밥에서는 덮밥에 돈까스 라면까지 다 시켜도 5만원 내로 든든히 한 끼 해결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선택 가능한 다양한 메뉴와 가격 대비 알찬 구성 맛과 가성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곳입니다. 해운대 방문하실 분들은 이곳 핵밥 해운대점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해운대 맛집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